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별 10분 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앞에서 있는 이유는 아인세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인세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의 중간으로요. 조인수24 그리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좋은 댓글이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아닙니까? 칭찬하고 사랑으로 토다하기는 인터넷 문화 정지영과 함께 동참하세요. 청지영도 아인세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 기사에도 예쁜 댓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청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